안녕하세요. 암예방 홍보대사 이승윤입니다. 전 국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암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슬기로운 암예방, 즐거운 삶, 건강을 응원하며 암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헬스보이, 자연인, 팔색조, 뒤태미남 저에게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생겨서 정말 기쁜데요. 이제 암예방 홍보대사라는 이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 국민 암예방 수칙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건강은 모든 즐겁고 활력 있는 삶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리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과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첫째, 채소와 과일을 자주 챙겨 먹기 둘째, 타고 짠 음식과 하루 한두 잔의 술도 피하기 셋째, 바쁘더라도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넷째, 주기적으로 나에게 맞는 암검진 받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네 가지 수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만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슬기로운 암예방, 즐거운 삶 건강 지금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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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